그래서 나 저 감독 말 안 들을래요. 딴 감독 데려오든지 나 저 감독이라서 내가 안 할래. 그러면 팀에서는 큰 손실이니까 선수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. 원래 그거 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조성화도 주전 세터였고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보다도 급도 안 되는 애가 되겠다는 거고. 나 왔어. 말이 안 되는 거고.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. 김요한도 일해 본 적이 없어. 김요한은 대한민국 탑이거든요. 그 사건을 잘 몰라요. 저희 여자 팀의 사건을 모르는데. 제가 선아몽 감독님이랑은 대표팀에서 코치로 계셨을 때 2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해봤거든요. 일단 그거는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어요. 조금 고직식한 부분은 있지만 절대로 그런 욕설과 폭언을 하실 분은 아닙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니요. tas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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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